집으로 돌아가서든 아니면 뭐 근처에 어디 가서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오늘 공연이 좋았으면 나가면서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를 입히면 나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음..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것 보다도 MD가 나오면 기분이 좀 짜증인 것 같아요 다른 것 보다 그치? 뭔가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만 더 즐기는 거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음에 저희 페스티벌이나 이럴 데서 만났을 때 아! 내 편의원 일단 볼 수 있겠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 아직도 몇 개 남아있더라고요 올해도 아직 공연이 우리 콘서트 말고도 남아있어서 거기서 많이 보였으면 좋겠네 잘 ча Vater 한찜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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